아유, 어쩜 이렇게 국가꽃 색상이 이렇게 고와요? 다른 꽃들보다 훨씬 더 색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기까지 저도 고생 많았어요. 꽃 재배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군청에서 여성 농업인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도움 많이 받았죠. 해외 연수도 다녀오셨다면서요? 하나를 알게 되니까 둘 셋 자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김 회장님도 농업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저야 밭에 태소 심고 사왔다고 그게 전부인걸요. 시작이야 다들 그렇게 하는거죠. 저는 김 회장님보다 더 많은 나이 시작했어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요? 군청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나보더라고. 네 있어요. 6개월짜리 프로그램인데 지금 모집하고 있을걸요? 그래? 왜요 고모? 고모도 지원하시려고요? 아니, 내가 어떻게 몇 달간 해외에 나가있어. 아버님도 계시고 현희도 있는데 그냥 부녀에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네. 근데 그 지원만 하면 갈 수는 있는거니? 그게 아마 한 회에서 별 따기일걸요. 워낙에 지원자가 많아서. 그게 그렇게 가기 어려워? 기회가 좋잖아요. 연수비용 전액 나라에서 보조되고. 그렇구나. 잠깐만. 여보세요? 예요 언니. 집에요? 무슨 일인데요? 엄마, 오셨어요? 앉아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비해 주소 선생님. 아니, 이게 뭐예요? 네 선불 남자란카나? 예? 나이는 너보다 네 살이고 유학간 딸이 하나 있대. 뭐, 5년 전에 사별했대더라. 엄마, 그분이 고모를 몇 번 본 적이 있나 봐요.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대요. 저를요? 나도 알만한 사람이야. 애도 컸고. 그만한 사람 찾기 쉽지 않을 거야. 봐봐, 여성님. 아니, 네 살 차이만. 뭐, 구멍도 안 본다, 안카드나. 그러고, 멋 부담도 재산이 그리 많단다. 이 근동 땅이 막 하다. 이 남자 땅이라 카드라. 엄마, 저 성 같은 거 안 봐요? 왜 안 봐? 와, 네 집 쌍두이 아버지 때문에 안 볼라카나? 아이고, 이 상황에서 쌍둥 아빠 얘기가 왜 나와? 아, 어쨌든 저 선 안 볼 거예요. 아니, 선 보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안 봐 안 보기를. 엄마, 마음에도 없는데 그런 자리 나간다는 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아세요? 평생 혼자 살 거야? 왜 마음이 없어? 아이고, 언제까지나 그 나이일 줄 알아? 아, 저 집에 가봐야 돼요. 저 가볼게요. 예, 예. 송주야, 제가 얘기해볼게요. 어머! 아, 형. 어머니, 진짜 왜 늘 그러세요? 잊을만 하면 꼭 손얘기 꺼내고. 내가 그렇게 안 돼 보여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거 같은가 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나하고 얘기 좀 해요. 이번에는 어머님이 작심을 하셨어요. 알아보실 만큼 알아보시고 결정하신 거예요. 뭘 알아보셨는데요?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게 마음에 든 거 아니래요? 어머님이 어디 그런 것만 보셨겠어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지.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딸을 자식이 셋이나 달린 가난한 귀농인한테 보내고 싶겠어요. 쌍둥 아빠,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나도 고모 마음만 확실하다면 응원해주고 싶었고요. 그런데 지금 고모도 고모 마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언니. 말해요. 여자한테 남자가 꼭 필요할까요? 남자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고모 오늘 여성 영농이 만나러 간다더니 거기 가서 자극받고 왔구나. 내가 너무 한참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 같아요. 조금만 눈을 돌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럼 더 잘 됐네. 그 맞선복이라는 분도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여유까지 있으면 그 뭐야 과학 영농이라든가 친환경 농사 이런 걸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편하게 생각해요. 그냥 농사 관련된 선배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뭐. 무조건 싫다고만 하면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해하시겠어요. 어머니 마음도 좀 헤아려줘요 고모. 고모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시잖아요.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아 네 저기 저녁 준비 어떻게 하나 여쭤보려고요. 아까 저기 김치 콩나물 국 끓인다고 콩나물 다듬어 놓으라고 했잖아. 아 맞다 콩나물. 나도 가서 저녁 준비해야겠어요. 갈게요 언니. 응 그래요. 그리고 맞선. 더 생각할 것도 없어. 깊이 생각하면 더 답 안 나와. 그냥 날 잡을게요. 나 진짜 그 짓을 또 해야되나. 평생 같이 할 사람 만나게만 된다면 뭐 백번은 못 해요? 고모가 선을 보신다고? 할머니가 이번에 기필코 성사시키겠다고 하셔. 할머니까지 나서신 거야? 어떤 분인데? 땅구자래. 사별했고 전해부터 고모님을 마음에 들어 하셨대. 우와. 아니 그럼 우리 고모을 짝사랑했다는 얘기네. 그런가 봐. 아. 근데 할머니한테 좀 실망했는데. 왜? 아 솔직히 그렇잖아. 쌍둥이 아빠는 애들 있다고 그렇게 반대하시더니. 그 사람은 부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자식 있는 건 상관도 안 하시잖아. 할머니가 꼭 애 있다고 반대하신 건가 뭐. 쌍둥아빠는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처도 있잖아. 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이혼했는데. 쌍둥아빠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나도 고모 마음만 확실하다면 응원해주고 싶었고요. 헌데 지금 고모 마음이 뭔지 고무도 모르잖아요. 어디 가나? 아 예. 읍내에 볼 일이 있어서요. 어디서 쌍둥아빠야? 네. 아주머니. 읍내에 간다하니까 혹시 마주칠까봐 하는 소린데. 오늘 읍내서 형의 읍내 보더라도. 절대 아는 척 하지 마라. 알았지? 아니 왜요? 형의 읍내 오늘 선 벌어 나간다 안카노. 선이라뇨? 어. 그 뭐 종갓집 손님이 좋은 자리를 봐놨더라고. 그라고 그짝 집에서도 그 전해부터. 형의 읍내는 그래 맘에 들어 했다 하더라. 예. 그라고 멋보담도 그래 재산이 많단다. 뭐 그라고 딸린 자석도 하나밖에 없고. 아이고. 쌍둥이 아버지에게는 꺼내도 모나게 흐미스러워. 그 사람은 여러 가지로 맘에 들어 하는 갑더라. 다녀오겠습니다. 응. 그래. 당겨오기라. 아이고. 제말라. 성님도. 저만 하면 되지.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몇 번 승주 씨를 만났으면 한다는 말씀을 넣었어요. 예. 보잘것 없는 저한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얘기는 들으셨어요? 예. 사별하셨다고요. 네. 원래 몸이 좀 약한 사람이었는데 좀 살만하니까 가버리더라고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땅이 좀 있습니다. 이제는 여자 고생 안 시킬 자신 있어요.